유다야, 너무 많이 잤어? 네 빨리 가자 누가 똥 샀어? 응가 했어? 응가 냄새 나는데 뭐 아니야 냄새 맡아보자 응가 했구만 어잉? 루다, 이불을 왜 끌고 다녀? 끼끼 끼끼어? 우리 이제 가야 돼 일단 배고프니까 가다 휴게 들려서 밥을 먹읍시다 이불이었어 루다 옷 이쁘네, 오늘 겨사색이 되게 잘 봤네 그러니까 루다야 가자 고! 고! 응 응 루다 신발 이쁜 거 신었네 끼끼 안고 갈 거야? 끼끼 안고 갈 거야? 네 진짜? 끼끼랑 같이 안고 차에서 얌전히 갈 수 있지? 네, 해야지 네 응 끼끼 안고서 가자, 우리 알았지? 이리 와, 루다 나 뭐 봐? 빠방 빠방? 아, 맞아 응 아파 응, 아파서 아니, 끼끼가 최애로 등극했어 그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많다고 얘 이름은 대체 뭐냐 그러다가 박스를 뜯자마자 끼끼라고 했어 맞아, 그래서 끼끼라고 지었죠 네 왜 아까 끝나 이거? 엄마 엄마 알았어 아침 내가 아침 응 왜 뭐 그렇게 신나? 어떡해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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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 루다 너무 잘 자서 가평행교에서 지나쳤어 엄마 아빠 배고파 죽겠다 맘마 맘마 맘마? 루다도 맘마 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만 기다려 루다 커피는 왜 이렇게 꼭 안고 있어? 딱! 아 커피 그걸 왜 이렇게 꼭 쥐고 있어? 잘 때도 쥐고 있고 아빠 응 아빠 주유하고 있지? 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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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다가 기저귀가 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 세워서 지금 아니야 아니야 루다 누워있어 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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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줘? 완전 축축해까지 응 중간에 한번 갈아줬어야 되는데 응 루다가 너무 곤하게 자서 세울 수가 없었어 응 루다야 시원하지? 개운해 다시 출발 가자 루다야 아 드디어 밥 먹으러 왔어 배고파 가평고에서 들려가는데 루다가 너무 잘 자서 빨리 여기서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가자 알았지? 응? 마망 응 마망 멍멍이 있어? 빠방 빠방 빠방도 많지? 빠방 응응 띠띠는 아주 그냥 꼭 껴안고 있네? 뭐 이거 줘? 아니 뭐 숟가락? 루다 숟가락? 뭐 먹으러 왔습니까 우리? 칼국수 오징어 칼국수 엄마가 먹은 게 신기해? 마마 응 엄마 뭐 먹는데 무슨 소리 나? 루다야? 봐봐 들어봐 무슨 소리야? 신기해? 루다야 앵그리 루다야 앵그리 루다 엄마한테 앵그리 루다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한 번 더 앵그리 루다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물 줄까? 자 천천히 마셔 음식 나왔다 뭐 못 시켰지 이게? 얼큰 갈국수랑 에밍 갈국수 아유 소정 먹어봐 사과 그래 루다야 앵그리 pitch 맛있어? 내 생각보다 국물이 진하지dı 그러나 우리 김민정씨는 짜고 매는 거 좋아한다 이따 vaccine 루다야 됐다 엄마 뭐 먹어? 응? 엄마 뭐 먹어? 아빠 아빠 넌 누구야? 조용히 조용히 얘기해야 돼 너 누구야? 더 조용히 너 누구야? 맞았어 뭔가 쫄면 느낌 있잖아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오징어가 들어간 거 뭐야 괜찮은데? 먹고 나왔습니다 진상 진상 물을 계속 여기 옷에 부어가지고 옷이 다 젖었지 물 안주니까 그때부터 막 소리지르고 해서 부랴부랴 대충 먹고 나왔습니다 맛은 나 좋았어 평점 10점 만점 중에 8점 속초에 청척할 코스인데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고마워 고마워 가자 아이고 힘들다 표정 봐 너무 귀엽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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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 흔들어가지고 흔들어주세요 할미가 맛있는 거 주시네 할미가 이제 요령을 알았네 먹을 거를 의혹해야 돼 그거 받았으면 먹은 값은 해야지 한번 따줄게요 네 해야지 얌전해졌네 맛있어 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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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맛있지? 응 맛있죠? 응 응 응 이거 맛있네 응 왜 자꾸 마시래 치상치상 누대야 얼른 씹어먹어 꼭꼭 씹어먹어 응응응 그렇지 응 응 응 응 응 그래 아휴 일찍 donde 일찍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기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루다야 할 미 하나 줘 할 미 할미 하나 먹여 줘 맛있었냐, 고마워요 하라비도 하나 줘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빠도 하나 줘 감사합니다 엄마가 갔다 줄거야 엄마 믿지 않았어? 아이고 시끄러워 너 거기서 혼자 먹는거야? 뺏길까봐? 드디어 도착했다 숙소에 루다 만신차이가 됐어 이불 어 이불? 이불 줄게 요즘 리뷰를 엄청 찾아요 떨어지면 안돼 그럼 오늘 숙소는 어떨까요? 와 깔끔하다 오늘 여배 선택한 이유가 저사람이라고 일로 오세요 올라가 올라가 아이고 좋다 나도 좋지 이게 무슨살이야 이게 무슨살이야 엥? 엥? 어? 뭐요? 손 잡고 먹어 아이고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 유다 유다도 오늘 하루 종일 차 차는다고 고생했어 오다리 좀 사와봐 오다리 그 레들러 같은거 하나 사와 이슬톡톡 같은거 누다야 엄마 아빠는 너 재우고 좀 둘만의 시간을 가질거야 누다 빨리 자줘 알았지? 아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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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다 구 care 이쁘다 해주길 오다리 영원히 아잉? 좋네요 나 여기 너무 추천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천천히 인생 첫 아이스크림이 어때? 아빠 여기가 썸비비치 이쁘네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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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